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죽은 놈은 없어 신병 중화기 병장으로 대전차 한 번쯤에 덮고 신속돼요 SS 예스 특별 방어법 적용 훈련 와우 진짜 날아다니고 있구만 나는 실제 실제 남아메리카 지역 유럽 전역이 증가 인도에서 이만큼 잠잠 잠잠 뭐지 뭐지 아 지금 뭔가 생각해 아 지금 까먹기 전에 얘가 방사기를 안 끼고 있어서 최고 자카리 소울형 자카리 끼고 있었는데 흠 모르겠구만 모르겠구만 어 지금 해야될게 병행사고 하나 껴 빠른 우선 오 좋아 이거를 지금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애 지금 패닉상태가 장난 아닌데 지금 미성 업니크를 미성 업니크를 미성 업니크가 아 보자 두 개 업니크 두 개 맞아 일만큼 진가 보자 뭐라 할 수 있어 민접한 업니크 두 개당 위성 운용 한 대가 하나당 추가로 두 대 오케 위성 한 대 더 만들어드리겠구만 위성 한 대 더 만들고 최초 최초 알아 알아 하나는 열여덟시간 하나는 이십일 아 미리 해놓을거야 뮤톤영 해부 해부를 환산해 2미터는 좋게 됐다니 최다 비중 금중형 깜짝 놀러 중대 뼈는 가볍고 지방학기 기준적으로 개조되지 않은 부분 뮤톤 탱크 전장에서 유닛 정보를 통해 이생말 전투 능력은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케 뮤톤영 신문 시위적 어 헐 진 녀석 미성이 이제 다 만들어지면 드디어 아 초반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처음에 모자라가지고 드디어 이제 발주를 합니다. 아 아니지 미성 발주를 못하지 바보같이 업링크를 다 만들어야지 아이고 업링크 아직도 안 만들어졌잖아 언제 6일 6일 동안 아무리 없을 리가 없지 미톤 처음에 우리가 보면 가장 지능이 낮을 정도 대단히 많은 기억정보가 많다 무시기 진정돼 플라즈마 무기 연구성과 달성 레이드 중화기 플라즈마 관총 8일 팀 레이즈 중화기 레이즈 쪽은 별로 사람들 하는 거 들어보니까 레이즈를 그냥 뛰어넘고 해도 된다 막 이러던 얘기도 있더라구요 레이저에 연구하는 시간보다는 좀 더 이제 중간테크 기본테크들 말그대로 레벨 자체를 향상시키는 테크들을 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런 테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4일동안 좀 쉬어야 되겠네 미성 업니크가 4일이나 남아있네요 미성 업니크 제발 시가나 가라 시가나 가라 예스 좋습니다 미성 업니크 미성 업니크 미성 업니크 실험실 하나 지울테니깐 취소 주주실 같은 경우 예 붙여있을 필요 없었죠 땅 파는거 오래 걸릴테니깐 얼른 패닝 상태를 낮추도록 하자 오스트레일리아 미성 발사 으흐 난리났구만 4월 60에다가 기술자 흠 기술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패닝 상태 탈퇴당하면 안되죠 국가가 탈퇴당하면 안되요 미성 발사 미성 발사 아 지금 아시아 아시아 쪽에 특기 같은건가 보군요 보너스가 두개 있을 때 매월 기술자가 증가하는게 아프리카 쪽이면은 과학자는 기술자고 멕시코 미국 쪽은 과학자만 뭐 무슨 얘기하는거야 뭐 사건이 있나 아무 일 없잖아 자 마스터키 아직 멀었고 레이저는 쌩 하면 흠 권총 권총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돈이 문제지 돈이 경락고 아시아 쪽에 한 대가 있죠 지금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었는데 아메리카쪽이었나 예 아메리카쪽 아메리카쪽에 하나 만들어놔야되겠어요 어이구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 어땠지 남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가 추워가지고 입이 얼었냐 남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도 상대가 좋진 않은데 예 에이쿠 이번엔 래이믄2 장비가 안 끼고 있으면은 지는거야? 제발... 오우... 이탈주면 바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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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두번째꺼 한꺼번에 왜 못나가? 이게 웃기네 두대가 동시에 나가면은 상대하기 훨씬 쉬울텐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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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스카레인저 파견 보자 소룡 소위 일병 대위 아크방사기 뭔가 문제가 있는거같애 아크방사기를 음 잠시만 빼야되겠다 아크방사기 먼저 어디갔네 아... 계급이 그림으로 있어가지고 모르겠잖아 네 제일 높은 메뉴밖에 없으니까 네 제일 높은 메뉴밖에 없으니까 빼고 아 스켈레트 수트도 빼고 스켈레트 수트도 빼고 어디쭉 갈까요 지원병 어... 자 사기 기륵 마이앨트 스콜틀랜드인가 어디지 여기가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비스무리한거 같은데 스코틀랜드인지는 근데 영국이 안에 있을텐데 국기가 따로 있었나 아 모르겠다 영국에서 바... 내가 왜 이런 얘기하고 있는거야 모르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화기 진짜 많다. 소위를 갖고 1병 떼자. 2병 떼고 돌격병 따내. 1병. 2병. 그리고 소위 저급병 지원병 구급상자. 아 신병 1명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중화기 1명 빼. 또 되는게 되지. 소위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 1병. 그리고 임무 가능. 지원병. 돌격병. 중화기. 저격. 저격. 바스코프 끼고 있잖아 특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레츠 고. 리 goog. 여긴 1병. Qu vi. 그것은